뇌, 단백질의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당이 결합하면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은 단백질의 당분자가 결합하는 당화를 늘린 유전자 변형쥐는 길찾기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단백질의 당화는 몸속의 포도덕 농도에 따라 민감하게 조절돼 영양상태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.